저도 이런 경우 처음입니다. 내일모레 군대가 갈 분한테 기도를 불러주는데 아무쪼록 건강하게, 씩씩하게 아주 이렇게 잘 군생활 하시고 돌아오시기를 정말 빌겠습니다. 건강하시고요. 저도 영광입니다. 이런 기회를 주셔서 집 떠나와 열차 타고 흐려 손으로 가는 날 부모님께 근절하고 내 몸받게 날아설 때 가슴속에 무엇인가 아쉬움이 낫지마 불안포기 친구 얼굴 모든 것이 새롭다 이제 다시 직장이다 젊은 너의 생이야 친구들아 군대 가냐 편지 꼭 해봐오 그대들과 즐거워봐 이 말들을 잊지않게 열차 시간 다가올 때 부성작던 뜨거운 기적섬이 멀어치며 작아지는 모습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꿈이여 작아지라 나의 꿈은 짧게 잘린 내 머리가 처음에는 웃었다가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굳어진 날 마음까지 뒷동산에 올라서며 우리 마을 보일런지 나팔소리 고요하게 밤하늘에 퍼지면 이 등명에 편지 안장 고의 처벌 보내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저의 말의 꿈이야 건강하십시오 추억이 남겼습니다 이 등명의 꿈이야 그의 꿈이 내 마음을 그의 꿈이 내 마음을 에어컨을 기준으로